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국민 MC 김성주씨와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8월 12일 미스터트롯의 결승전 생방송 기억하시죠? 당시에 대국민 문자투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서버가 따온다는 바람에 방송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김성주의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이 위기관리능력, 위기를 진행하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스터트롯 그리고 미스트로트의 MC로 냉활약을 함에 따라서 국민 MC로 등극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능력입니다. 당시에 TV조선의 서혜진 본부장이 이런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주가 아니면 이 방송사고를 극복할 수 없었다. 김성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 MC 김성주가 오늘 기분 좋은 뉴스는 이겁니다. 2021 MBC 연기대상의 2년 연속 단독 진행자로 결정됐다는 소식이에요. 이 연기대상 같은 경우는 남녀가 함께 하든지 남녀 3명이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021 MBC 연기대상에서 단독 진행자로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연기대상에서 단독 진행을 한 것은 1988년인가요? 변웅전 씨가 단독 진행한 이후에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김성주 씨의 진행능력, MC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미스트롯 그리고 미스터트롯에서 국민 MC로 등극한 김성주 씨가 이렇게 2021 MBC 연기대상에서 2년 연속 단독 진행자로 결정이 됐는데 요즘은 김성주 MC가 대세입니다. 대세 M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탑6는 대세 가수들이고 이 미스터트롯을 이끌었던 MC 김성주 씨는 대세 M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각 방송이 지금 김성주의 출연을 지금 러브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김성주의 MC 확정, 쪼는 맛의 전문가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렇게 긴장감을 유발하는 진행능력을 인정받는데 이것을 이 언론은 쪼는 맛의 전문진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MBC의 새로운 프로그램 투르맨게임 진짜의 걸어라는 곳에 MC로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KBS의 새로운 코미디 프로그램인데요. 계승자에도 MC로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코미디 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독 보도가 있네요. 이렇게 MBC, KBS. 김성주 씨는 MBC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MBC면 MBC, KBS 그리고 TVN. 어디서든지 지금 MC 김성주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하고 SBS PD라고 하는 곳에서 새롭게 방송한 지금 오해방송인가요? 이렇게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치킨대전에서도 개그맨 김준현과 함께 MC로 발탁이 돼서 지금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대세 MC입니다. 자 이것은 MBN과 SBS 필에서 공동으로 방송되는 대한민국 치킨대전에도 국민 MC 김성주가 진행을 맡는다는 소식이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성주 씨는 소속사가 장군 엔터테인먼트네요. 그리고 2006년에 MBC 독일 월드컵 캐스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MBC 런던 올림픽 캐스터로 활약을 하다가 지금 프리가 돼서 나와서 지금 프리로 뛰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국민 MC로 등극한 김성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아주 멋진 진행을 보여줬던 김성주 씨가 요새 대세 MC로 국민 MC로 등극하면서 여러 방송에서 러브콜이 쏟아진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2021 올해입니다. MBC 연기대상에서 2년 연속 단독 진행을 맡는데요. MBC 연기대상은 12월 30일 밤 9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국민 MC 김성주와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